이 야구 보따리에 뭐가 들었지? 풍겨운 말놀이 신나는 속담놀이 한글이란 야호인 속담이야 호 한글이란 누나랑 속담이야 호 다 함께 속담이 야호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어홉 번, 열 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자, 봐봐 훌라후플을 여기쯤에 대고 이렇게 휙 돌려서 훌라훌라 훌라훌라 해봐 허리에 대고 쉬 휙 허리에 대고 휙 이렇게 이렇게 어? 안 되잖아 괜찮아, 몇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다시 한 번 그래 허리에 대고 허리에 대고 시 어, 안 돼 안 돼 나 못해 두 번밖에 안 해봤잖아 그래, 한글아, 한 번 더 해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잖아 아주 먼 옛날 황금나무꾼 학교에는 세 명의 학생이 있었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무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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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귀는 언제나 날카롭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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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찍을 때는 힘차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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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친 것 같다 그럼 저희 진짜 나무꾼이 되는 건가요? 내일 아침에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에게는 나무꾼 자격과 함께 저 황금도끼를 주겠노라 우와 자, 그럼 내일 보자 우와, 내가 황금도끼를 가지게 되자니 뭐? 왜 니가 황금도끼를 가져? 보여줘? 으으으 짜 헤헤, 나무꾼은 힘 우람한 팔뚝 튼튼한 몸 우리 중에 나보다도 힘센 사람 있어? 황금도끼 주인은 당연히 나지 야, 야 하하, 과연 그럴까? 이걸 보시지 우와 최고의 솜씨를 지닌 대장장이가 10년 동안 만든 최고급 도끼들이야 이런 도끼라면 어떤 나무든 거뜬히 베어낼 수 있지 그래도 내 힘을 당할 수는 없을걸? 내 도끼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? 그만해 우리끼리 싸우면 뭐해 성실이 너도 준비한 거 있어? 그냥 스승님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? 난 우람이처럼 등직한 몸을 가진 것도 아니고 번쩍이처럼 좋은 도끼를 가진 것도 아닌데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난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다음날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어 너희들이 볼 시험은 바로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리기다 네? 스승님 저 나무는 이산에서 가장 크고 굵은 나무인데요 저렇게 큰 나무를 어떻게 쓰러뜨려요? 못하면 아직 나무꾼이 될 자격이 없는 게지 자, 우람이부터 해보거라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서 도끼로 찍어야지 스승님 나무가 꼼짝도 안 해요 전 못하겠어요 다음, 번쩍이 어떤 도끼가 제일 쎈가? 아, 이 도끼가 제일 쎄고 날렵하지 간다 에? 겨우 이만큼? 그 도끼도 별거 아니네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이 도끼로 찍어서 넘어가지 않은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고요 이건 안 돼요 번쩍이도 포기냐? 흠 성실이 너도 포기할 테냐?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이 도끼로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가 넘어가겠어? 소용없어 그만 포기해 이제 겨우 두 번 했을 뿐이야 이얍!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좋아 아홉 번 열 번 이얍! 나무가 넘어갔다 나무가 넘어갔다 성실이가 나무를 쓰러뜨렸구나 통과! 말도 안 돼요 성실이는 열 번이나 찍었잖아요 맞아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? 바로 그게 성실이가 시험을 통과한 이유다 네? 너희들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했지 성실이는 특별한 힘도 도끼도 없었지만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자, 황금 도끼를 내게 주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을 믿고 노력한 성실이가 최고의 나무꾼이 되었지 우와! 고맙습니다 스승님! 아우, 될 때까지 해볼걸 나루!